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외국어등학교에서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 교과전형, 종합, 논술전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과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교과전형에는 지역균형전형과 지역인재도 같이 섞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전국의 전국 4년제 대학 수시에 대한 그리고 정시에 대한 비율과 그리고 서울에 있는 11개 대학, 그러니까 조금 상위권에 있는 11개 대학의 수시와 정시 비율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전년도고요. 이거는 올해인데요. 교과전형에서 전국으로 따지면, 전국으로 따졌을 때 교과전형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11개 대학 기준으로 따졌을 때 교과전형은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경향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뉴스에서, 뉴스에서는 아 교과전형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아 우리 아이가 쓰는 대학의 어떤 교과점도 늘어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그 올해 서울 11개 대학, 그 아까 설명드렸던 서울 11개 대학이 어딘지를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 대학들이 어떻게 뽑고 있는가, 각 전형별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 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수능 위주전형, 즉 정시전형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위주전형은 나라 정책상 논술이 그동안 사교육 유발을 할 수 있는 전형이다. 라는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들 때문에 논술전형이 점점 감소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논술전형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대는 원래 교과전형이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수능에서 수능 80% 그리고 교과, 내심만 보는 교과 20%가 아니라 정성평가로 하는 20%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나머지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와이대까지 교과 비율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도 이 비율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수능 비율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기, 그리고 논술 이렇게 비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율만 여기 보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올해 발표되는 모집 요강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쓰려는 대학, 우리 아이가 쓰려는 학과의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특히 교과전형은 모집 인원 변화에 유의미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모집 인원 변화를 반드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전형이라는 게 뭐냐? 뭐길래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고 지역인재라는 말이 나오고 지역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균형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은 교과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성적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교과전형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과 100이 아니면 다른 일부 10%, 20%를 비교과라도 반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출결,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본인이 받은 내신 등급을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전형은 뭐냐면 수도권 소재 40개 대학에서 모집 정원 10%를 선발해라 이런 나라에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전형이라든지 지역균형전형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말 조금만 전형이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마찬가지 지역 전체적으로 지역균형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능 최저 적용한 대학이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추천인원 제안을 한 대학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서 또는 공문이 필수인 대학이 있고 그리고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문이라든지 추천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서 지역균형전형,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인재전형은 각 지역마다 수도권은 아니고요. 서울과 수도권은 아니고 각 지방마다 그 거점 국립대나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사립대들에서 지역인재전형이라는 걸로 뽑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지역 아이들을 이제 뽑는 전형인데 그 지역 아이들이란 게 뭐냐면 그 지역 출신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자격이 주어지는 전형인데요. 이제 우리 지금 여기는 제주도니까 제주도로 따지면 제주대에서 뽑는 지역인재전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데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은 아까 그 부분이에요.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해야지만이 쓸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국립대가 될 수 있고요. 대부분 대학가 교과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대 학생부의고요. 그 초등교육, 수의의, 간호, 의의, 약학, 이과 말고도 거의 대부분 학과에서 이제 지역인재전형으로 이제 몇 명씩을 교과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과목별 반영 비율, 진로선택 교과목 반영에 다른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발표되는 모집요강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이 합격의 절대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에 대한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까 전 거 잠깐 볼까요? 수능 최저 적용을 하는 대학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교과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합격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치른 모의고사, 그리고 6월에 치른 모의수능평가 성적표를 받아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가, 안 하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낮고 충원률은 높은데 이 경쟁률은 낮다는 말이 전년도 2022 대입에서 조금 깨진 대학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능 경쟁률이 낮았었는데 갑자기 폭발해버린 대학들이 있어요.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전년도 입학 결과를 볼 때 전년도 경쟁률을 보시고 그리고 2년 전 경쟁률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왜 폭발했을까? 경쟁률이 왜 폭발했을까? 이 대학별로 같이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교과 요거 종합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거지만 그 교과 전형에서 두 자릿수 나온 대학들이 수도권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대학들은 반드시 핵심 체크로 변화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특성상 왜냐하면 본인은 그 학교에서 5개 학기 내신만으로 성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할 때 본인이 할 게 없어요. 다시 그냥 접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 쓰는 학생은 한 군데만 쓰지 않고 좀 여러 군데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생이 많다는 거. 따라서 대학을 등록할 때 한 군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복 합격생들이 빠져나가는 게 많아서 추가 합격생이 많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는요 특히 이제 모든 전형, 모든 수시나 정시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과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는요 3개년 아니면 필요하면 5개년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면 합격자의 교과 성적 그리고 최초 실질 경쟁률 이 최초와 실질 경쟁률이 무슨 말이냐면 최초 경쟁률은 원서 접수한 경쟁률이에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뭐냐면 만약에 이 그 전형이 본인이 쓴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애들끼리의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입니다. 따라서 그거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충원비율 그리고 수능 최저 변화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모집 요강을 보실 건데 당연히 보실 건데 올해 모집 요강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전년도 전전년도를 보셔야 됩니다. 뭐를 보셔야 되냐면 교과 반영 방법이 달라졌나 아니면 똑같나 그리고 모집 인원이 줄었나 똑같나 아니면 늘었나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나 아니면 조금 더 강화됐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아니면 있다가 없어졌나 아니면 없었는데 있어졌나 이거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 교과 전형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